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그들은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2. 저백에 합당한 응징 3. 위험한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황담 안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발에 그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점도 온갖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악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시설 복구에 삼담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담이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마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 한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펜트 속까지 탈탈 탈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 한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함이 고장 레푼지 대한 미사일 두 발에 겹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위삼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한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저 미사일을 우격시키는 밤공 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여있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 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바머 체계는 러시아 순외부의 9.4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에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한미사일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한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한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의 대구경 한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한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암 모스크바의 침모사건입니다. 만제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취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암으로 활약해 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130mm 이면장 한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면장 한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면장 포신에서 쏟아내는 분담 90발의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함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폭역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감의 한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사권위가 최대 30km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해전에서 이 점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해전에서 대구경 한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한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한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겹치만 우크라이나군의 넵준대한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다릅니다. 이는 모스크바함의 한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건데요. 이 때문에 대한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미사일에는 대부분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의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감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키밍 대한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한미사일은 무풍 보도에서 날마오는 대한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레툰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단면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한발에 우리 해상전력이 봉쇄담하는 것 아니냐는 무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군의 해상전력은 대한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도탄기만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한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카가가의 MK 체프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미사일은 전면부에 잠착된 운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카가가의 MK 같은 대한미유도탄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한미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의 점퍼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미사일은 더 큰 점파를 반사하는 체프 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밤식의 유도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에 대한 유도탄기만 체계는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카가가의 NK2입니다. 카가가의 NK2는 위협 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한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시트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한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부축함인 정조대 원하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메스가 탑재됐습니다. 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메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거리, 발사탄수, 발사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플레어를 자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잠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체계인 카가가의 N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시트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한력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선과 편리함 덕분에 덕분에 메스는 전세계에 대한 유도탄 기만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기만체계는 메스나 타가가의 NK2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탐색기를 보유한 대함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된 중, 러시마, 북한 등의 신형 대함미사일에 이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저망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미사일 대응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크마크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체계는 MMW 레이더 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포인식 기능, 적외선 영상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한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2차 세대 기만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체계인 크크바크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더 이상 외상 기만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관목할 만한 건 북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도라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항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뿐이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겸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에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에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단제에 대한 해외의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백 명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의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백 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부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저에선 노광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아즘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저에선 노광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장비가 3개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저에선 노광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게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배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브라수소와 브라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년째 독과정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브라수소와 브라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한 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한 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해 나셨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의 원천기술 보유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산업 전역력에서 쓰이게 될 원천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 안병한 이스라엘의 강압장비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용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수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벌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올레드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옹 그리고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마 대상 후보입니다. 둘과 얼마 전까지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는 상선.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파 등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아이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강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아즈미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강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강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강 장비 개발에 첫 싸월된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 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 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하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톰 수직 계열 결과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 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게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을 내고 글로벌 인수환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용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성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자맞은 소재나 부품 사양에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보에 교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공액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박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이익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백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근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